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문화 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제사와 차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를 지낸다고 할 때는 이 신주나 위패나 지방이나 영적을 모시고 재를 지내게 말이죠 맨 왼쪽에 보시는 것이 바로 신주가 되겠구요 자 여기 특징적인 것이 이 구멍이 이렇게 불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흔히 혼군형 이라고 얘기하는데 혼이 깃들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신 신이 깃들어 있는 이런 곳에 대해 우리가 재를 지내는데 신주나 위패 경우는 사당이 있어서 이것을 모시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당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는 종이에다가 써서 그때 그때의 재를 지내게 되는데 아버지의 경우는 현과 학생 부군 신이라고 일반적으로 적고 있구요 자 어머니의 경우는 현비 유인 그 다음에 본관을 적고 신이 이렇게 적는 게 일반적이 되겠죠 아니면 사진을 모시게 되는 영정을 모실 수도 있겠죠 자 국가의 경우는 조선 왕조의 경우는 이 종료에 이란 신 위를 모시게 마련인데 신주를 자 정전과 영령 전에 역대의 임금과 그 비의를 신주를 모시고 우리가 재를 지내서 한마디로 국가적으로도 왕 부터 충성과 효도의 정신 즉 유교적인 정치 이념을 직접 실천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된 건물이 종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묘 안에는 임금님 마다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서 이곳에 신주가 이렇게 모셔져 있는 것이죠 자 신주가 모셔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 임금들을 쭉 이렇게 모셔서 재를 지르는 종묘 재래의 모습이 되겠구요 최근에 이 종묘의 정전이 수리가 되면서 그곳에 모셨던 신주를 임시로 창덕궁 선원전으로 이렇게 옮겨 보관하게 되면서 이런 종묘 신주 이한제가 이렇게 행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주 딴지 모시듯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신주를 옮기는 모습을 우리가 정말 역사적으로 볼 때도 오랜만에 이런 모습을 귀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덕궁 안으로 이렇게 옮겨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신주라고 얘기한다면 이에 비해서 위패라고 하는 것은 문묘인 대성전의 공자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자 대성전 안에 이렇게 문선 왕이라고 해서 공자부터 그의 제자들을 이렇게 위패를 모셔 놓고 있는 것이죠 자 대성전 안에 모셔져 있는 위패들의 모습이 되겠구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균관 대성전의 선성, 선천의 위패가 이렇게 봉환되어 있다 라고 해서 이곳에는 공자와 그의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인들이 이렇게 모시파래니 모셔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황, 퇴계 이황의 경우는 문묘에도 모셔져 있지만 각 서원에도 혹은 향교에도 모셔져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 신주와 위패의 큰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종료나 사당 한 군데만 모셔져 있으면 신주 아니면 여러 곳에 모셔져 있으면 위패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재를 지낼 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신주의 경우는 재를 지낼 때 먼저 참신을 하고 즉 먼저 혼에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강신 지방에 모시는 순서가 진행이 된다면 이에 비해서 위패의 경우는 먼저 지방에 모시는 강신 이후에 인사를 드리는 참신이 행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셔지는 사당이 없을 경우는 지방을 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 이 신주를 쓰는 방법이 부부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런데 쓸 때는 내가 볼 때 왼편에 앞 남자를, 오른편에는 여자를 쓰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벼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현고학생부군신이라고 쓰는 것이고 현고, 여자의 기원은 현비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얘기에 아버지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는 부, 어머니는 목, 처는 아내는 처라고 부르지만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아버지는 고, 어머니는 비, 아내는 빈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방에는 아버지의 경우는 현고 이렇게 쓰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고학생부군신이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의 경우는 현조고 또 증조할아버지의 경우는 현증조고 그 다음에 고조의 경우는 현고조고 학생부군신이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로 쓰여지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 임금님의 경우는 어진이 그려져서 왼편에는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되겠고 오른편의 경우는 고정황제의 어진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어진이나 영정을 쓰게 되니까 오늘날 같으면 사진을 모시고 이렇게 죄를 지내는 것도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진의 경우는 장덕궁 선원전에 이렇게 모셔져서 특별히 이 어진이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이걸 잘 모시는 이런 공간을 마련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신 선원전 내부에 이렇게 열두 분의 임금님의 어진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이 어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었던 잘 이해하기 어려웠었던 이 제사와 관련된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혼재되어 쓰고 있는 제사와 차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시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돌아가신 분이 임종하신 첫 시각에 정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은 돌아가신 날이 시작이 되는 자아시 그러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것들이 생활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보통 초저녁부터 밤 사이에 일반적으로 제사는 지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것을 누구나 제사를 지냈던 것은 아니고 결국 양반, 사대부들이 주로 이 조상들의 제애를 지내는 게 일반적이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4대 봉사와 같은 제애를 지내는 것 자체가 양반과 상놈의 구분이 되기도 했었는데 신문제도가 없어지면서 4대 봉사가 보편화되게 된 거죠. 너도 나도 양반이 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까지 이렇게 따르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대 봉사를 지낸다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부부를 다 같이 지내게 되는 거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고조 그러다 보니까 최소 6분이 되는 거죠. 만일 재혼을 하신 경우라고 하면 더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최소한 1년에 8번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969년도에 가정의례 준칙에서는 이대조까지만 지내라.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까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국가에서 준칙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현재도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또 집암마다 하나의 각각의 방식으로 정해져서 지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제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차례는 제사보다는 좀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술이 아닌 차를 올리는 것이 차례가 되겠고요. 이것은 실제로 밤에 지내는 게 아니라 아침에 지내는 거죠. 그래서 원래 사당에서 정월 초하루나 동지 매월 초하루와 보름 등 1년에 대강 한 30번 정도를 지내는 것이 차례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조상에게 고한다라는 의미가 되었던 것인데 1939년도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의례 준칙에 의해서 1년에 설날과 추석만 지내도록 이렇게 하게 되었고 결국 오늘날의 설날에는 떡국, 추석에는 햅살로 지은 밥과 송편으로 차례상을 올리는 게 일반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명절 아침에 가족이 모여서 조상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고 가족들과도 나눠먹는 일전에 가족축제로 진행이 되는 것이 차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추석에는 차례를 지낸다 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종선이 보통 사대조 제사를 전담하는 풍습이 일반적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집안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 종선이 제사를 전담하던 풍습은 18세기 이후에 와서 정착되었던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 되겠습니다. 흔히 그 종가에서 남자 형제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아버지 할아버지 증저 고독까지 이런 제사를 지내는 전통은 주자가래가 정착된 18세기 이후에 종선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데에는 제사를 거행한다는 주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부장제적인 이런 가족제도가 확립되면서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결국 종가와 종선이 우대되는 이런 체제가 유지되는 과정 속에서 제사도 그들에 의해서 독점되게 되었다 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한 이런 전통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조선 후기의 제사 승계가 일제강점기에 더욱 확고해지고 광복 이후에 이것이 지속되면서 마치 오늘날 고정불변의 전통처럼 굉장히 오래된 우리의 풍습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가족제도 가족법 자체가 자녀균분 상속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출간 딸도 똑같이 이렇게 상속이 이루어진 남녀평등이 확립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다가 또 최근에 이런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지면서 이러한 이제까지의 제사에 대한 인식들은 큰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19세기에 많이 그려졌었던 사당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족자나 병풍으로 간모 여제드라고 해서 사당을 그려놓고 여기에 지방을 붙이고 제를 지내녔던 이렇게 간이 방식의 애들처럼 이렇게 떡 벌어지게 상을 차리지 않고서도 결국 같은 조상을 우리가 함께 추억하거나 생각하고 이를 통해서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현재의 가족들 간에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재례를 지내므로써 이것이 하나의 가족 간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렇게 자리잡게 하는 노력이 이제는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추석 아침 차례를 지낼 분들과 함께 이 제사와 차례에 대한 전통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